안녕 산들티비의 산들이예요 오늘은 그리폰과 요 크로키가 대결을 할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고! 근데 크로키랑 좀 똑같은 애가 있죠? 걔는 바로 다이크잖아요 여기서 다이크를 제가 준비해 도전장 다이크 그리도 같이 할거고 그리폰은 스피드스피랑 같이 할거에요 스피드스피드 두 대의 맥캐브를 하는거에요 여기서 카드가 붙었네요 여기다 스피드스피를 잡고 스피드스피드 스피드스피드 그때 그리폰 스피드스피드 영상 찍었을때 이렇게 나왔던거지 이제 자전거 문제대 이제 한번 해볼까요? 고고! 첫번째 순대장하기 가위 바 가위 바위 부 나는 주먹 주먹 이따가 있었다 낙타다 가위 바위 부 나는 나무따기 나는 가위 이따가 있었다 낙타야겠다 이제 3개 카드를 낼게요 여기 버블루 일반 낙타죠 여기 여기 기다리고 얘는 나무따기 맥카리맥 고우 맥카리맥 고우 바위 끝 하울 부위비 랜드스피드함이니까 70점이네요 봐봐 여기 카드 보이시나요? 잘 됐고 하울 카드고 얜 70점이니까 70점짜리가 없고 7 얜 옹토 볼 때 수껴 30점 20점 여기 30점짜리고 옹토 볼 때 수껴 이 카드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얘는 마지막 마지막 카드 역전 카드 그때 알죠 그때 나오는 얘들이에요 이리와 춤따나 짜자자 그 다음 크로키 크로키 차라리 여기 바꿔서 1개 2개 2개 메카리맥 메카리맥 여기 밤의 거대망패 40점짜리 카드에요 짜잔 여기 1 저기 4 1 6은 10이니까 30점 밖에 안되네요 이 화냐 이 화냐 이 화냐 이제 이건 잡고 얘네 30점 얘네 60점 7 7 더하기 오 그러면은 130점이네요 얘네들 130점 이게 130점이야 와 그냥 넣어 그 다음 마지막 역전 카드 등장입니다 이게 이번 누가 이길까요 130 얘네 130 얘네 얘 130 이거 얘 얘는 얘는 부르라니까 200 300점 밖에 안되니까 몇 점이 나올까요 200 카리멀 꺽 그 역전 카드인데 피니스 천공의 조교 20점이네요 그러면은 130점에다가 150점이네요 피니스 천공의 카드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번째 하이드론 라이트닝 파이어 60점짜리 카드 그 다음 피니스 천공의 조교 40점짜리 카드 마지막으로 카우 부위빙 70점짜리 카드가 안에 있네요 그 다음 그 다음 얘는 다이클 샤프트 팀 역전 역전이고 40점이네요 그러면은 음 얘네들이 이겼네요 이게 첫번째 다이클 샤프트 팀 카드 두 번째 윈도 볼 때 한개 숨겨 여기 한개 마지막 밤의 거대 방패 바로 40점 절 카드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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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panions